쇼크고요 수고요 아 듀얼 쇼크임? 응 나 센스 무겁더라 우리집에도 센스 하나 있음 나 쇼크 작아서 쓰는거임 나 센스 나도 쓰면 이거 한 두시간 쓰고 나니까 나 센스 두시간 쓰고 나니까 왼쪽 엄지가 너무 아픔 난 그럼 거의 2천억인데요 누구요? 엔조 엔조 페르난데 어이구 어이구야 이러니까 마운트 이적 어? 소리 나오지 아 엔조를 사려면 1억 6천을 써야 된다고? 그치 아 그게 아마 그걸걸? 바이아웃일걸? 우리 또 살라다가 1억 그거 달라 해서 안 샀잖아 리버풀도 아 근데 바르셀로나도 뉴스들 보면 바이아웃 다 5천억 막 이런 아 근데 천육백억이면은 그럴 수 있는 바이아웃인데 바르셀로나는 막 4천억 막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투엘 감독이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? 투엘이요? 아 투엘 아닌데 투엘 아니에요? 포턴데요? 투엘 경질 당하지 않아? 세달 당했지 않아? 세달 당했지 않아? 세달 당했지 않아? 세달 너무 쓴 너무 추갈못인데 이거요? 저 EP를 안 봐가지고 뭐 어디 보는데요? 저 축구를 잘 안 봐요 여기 또 축구를 잘 안 봐요 볼 시간이 없는 것도 있는데 봐도 어떻게 모르겠어 뭐랬지 저도 사실 라리가 밖에 안 보여 막 어떤 역할은 지금 펄스나인 역할을 막 바꿔주면서 그러는데 뭔 소린지 모르는데 샐러리캠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샐러리 19포인트 모으면 19,000원으로 바꿔주고 누가요? 누가 바꿔주는데? 타임제인님 사비 구단주 영입해? 샘픽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구단주 하신다는 분? 잠시만요 저 발만 바꿔와던데? 르빈님 저 발 바꿔와던데? 홀런 VS 토트넘 헤리케인 주 장면 봐볼까? 르빈님 주 장면 와 헤리케인 괜찮다 아 저 헤리케인이야 수고 이석할 듯 르빈님 주 장면 갈 것같은 와 케인 멋진 이거 왜 이렇게 맨유 갈 것 같지? 진짜? 어 마샬이 지금 미치고 있지 않나? 어 케인 지금 메뉴만큼 스트라이커 기원 스트라이커 필요한 팀 있나? 응 마르셀로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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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예 비시 밀라 치마 요즘 메뉴가 하도 잘해가지고 내가 이김 엄 나갔으나? 내가 메뉴 이김 첼시도 내가 이김 어차피 팔아도 2천억일 듯 케이는 졸려요 졸려요 아 졸려요 잠이 나요 피곤해요 좀 나가이씨 나도인데 저 나가라는데요 리빈님 센터팩 주전경쟁 오늘 뛸사람 많습니다 어? 나쁘지 않을지도 사이드 막으라고 하셨죠 리빈님 하지만 센터팩은 별로 없다고 사이드 없이 파이팅 그거 줌이 거쳐서 오라는 뜻이에요? 한 3초 있다가 시작하라는 거 아님? 우리 아빠 왜 이래 소리요 대웅님 다음에 말하고 드릴게요 지하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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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칭 고마워 고마워 그거랑 이거 할 거 같은데 좋았댐 오 ㅇ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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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핑이 왜이래? 오핑이 왜이래? 케이터가 안 움직이는데 잠깐만 아 케이터 개무웨어요 오핑 미쳤다 인정 저 괜찮은디? 아 케이터 개무웨어 박힌펜 하는 느낌이야 지금 박힌펜 아 재미있는 파스 어 뭐해? 나는 퍼부가 한이 자유음차 움직이는 느낌이더라? 하하하 모르니까 기차감이 왜이래? 으 기차감이 왜이래? 아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욕심이 나니까 굿 사기님?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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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사 아닌가 옵사 같은데? 아니네 옵사임 옵사임 옵사임? 억사임 컷 자 안들어 아 Legends 예 얘 첫 짱 톱 es los 100-0 nothing 까비 나도 과감하게 구경만 오케이 아니 저기 7번 보고 있었어 노랑색이 아니? 노랑이도 툰툰 뒤로 부자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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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 아 니어여 우리건줄 오케이 아래가져 아래 연습대기할게요 나보다 큰데? 저렴고 방금 그지? 이걸로 이걸로 형님 너무 좋고 진짜 한참 이렇게 좀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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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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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고, 무순이 가벼운다. 안되지 않았습니까? 뛰어! 파랑이 위에! 에이! 웃음이 있었는데 위사도 원하심지요! 아, 네 중앙이 있을 때 중앙이 주세요 방금 뚫려 있어가지고 해먹었는데 어, 스테이 스테이 퀴턱이 나왔을때? 나이스 오 내 링크가 왜요? 나이스 끌고 가셔도 될듯? 아 미친 잘못 눌렀다 나이스 나 왜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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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몰랐다 아 주한 도구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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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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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상한데? 아이고 뺐음 팜 와 라인 엄청 높네 오 네링카이브 왜 ㅋㅋ 좋은데? 한 번더기에서 바를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일일이냐? 와, 나 걸려? 왜 이렇게 짧게 붙여요? 킵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